누굽니까? 저는 그냥 대충 센케 하려고 좀 포기할게요. 왜요? 뭐죠? 뒤에 두 분 때문에 저는... 피도 쎄! 이걸 놨대. 이거 어떻게 얘기냐고. 시작했다, 시작했다. 벌써 시작했네. 시동 걸었다, 시동 걸었다. 비벼러 아니야, 비벼러? 아주 그냥 풀착장으로. 뒷센 바비. 바비. 한국형 바비. 오빠. 오빠. 저 마음에 안 들죠? 오늘 내가 이렇게 세모나 꼈다, 형. 세모나 꼈다, 형. 세모나 꼈다, 형.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알람이랑 비슷해. 오빠. 오빠가 마음에 안 들죠? 오빠. 양쪽으로 뭐야. 대단하네. 양쪽 다 주의하지.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운과 좋은 기세로 무장한 핫한 세븐. 솔라, 랄라. 은비야. 1년, 2년, 2년. 1년. 2년, 2년. 2년, 2년. 1년, 2년. 1년, 2년. 1년, 2년. 1년, 3년. 오 마이 갓. 뭐야. 내 손같은데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잘한다. 활력 업, 기운 업. 기세 오브스 달인. 랄라. 랄라. 진짜 빨라. 어떤 분장인지 인사를 좀 해 주시고. 사실 저로 센 언니로 나오고 싶었는데. 나래 언니가 딱 저를 해 주셔가지고. 훨씬 맛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웬즈데이. 웬즈데이다. 약간 비슷한. 센 언니지만 조금 다른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우리 랄라의 키싸움 리즈가 정말 엄청난 화제인데.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롤토에서도 이 키싸움 할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와? 제 정답을 뺏어간다든지. 아니 약간 갑자기 뺏어가시는 분이 몇 번 계시더라고요. 잡아가는 분 있죠. 정답 외치고. 그러면 진짜. 아쉽고. 조혁이 형. 각자 모습을 보여줘. 여기가 그든 상태였잖아. 이거 쳐다봤어. 이런 거 못 견뎌. 못 견뎌. 못 견뎌. 랄라 나래로 연결되는.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눈물 날래. 저 손이 무서워. 번칭 번칭 번칭. 또 기싸움 해. 또 기싸움 해. 기싸움. 밀리지 마. 밀리지 마. 기싸움 해. 안 밀리지 마. 안 밀리지 마. 안 밀리지 마. 간식 게임은요. 이렇게 기가 또 필요합니다. 오늘 간식 게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재다능한 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키까지 포함 네 분을 위해. 아 예. 간의 퀴즈 준비했습니다. 간의 퀴즈. 가사 네모 퀴즈입니다. 아 이거 좋아. 이거 재밌어. 자 삼시오 LED에 빈 네모 칸이 있는 가사가 뜹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네모 칸에 들어갈 가사가 무엇인지. 그 가사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간식은요. 음료는 저한테 받으시면 되고. 메인 간식은 팬님 양이 여러분께 드립되고. 대박. 자 팬케이크도 한 장 아닙니다. 총 무려 세 장입니다. 오늘 날씨 엄청 더우니까. 아주 맛있게. 아주 맛있게. 퍼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노래입니다. 보여주세요. 감면에 파파라치. 나 쳐다볼 때까지. 나 사랑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래. 널 내모할래. 음비. 널 사랑할래. 사랑할래 실패. 태연. 널 집착할래. 실패. 한해. 한해. 키스. 키스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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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 키스나올. 야 드러워. 얼추 키스나올. 키스나올 전반적으로 사귀는 남자. 조용히 해. 글자수는 맞아요. 조용히 해. 음이 빨랐습니다. 널 파파라치 할래. 아 두 글자. 하네. 하네. 하난말 안 듣네 여전히. 널 구속할래. 널 구속할래. 구속? 에이 나래가. 맞잖아요. 초성 정답. 다시 다시. 구속. 널 간섭할래. 초성 정답. 쏘라. 널 감시할래. 솔라 1등. 1등입니다. 솔라가 2등입니다. 솔라가 2등입니다. 솔라가 2등입니다. 다시. 기세야. 기세야. 기세네. 기세네. 손으로 손으로. 와. 어머 어머. 와. 어머 어머. 쌈싸라. 그거지. 쌈싸라. 이야. 대학로 쪽에 이런 분들 계시거든. 연극 끝나고 바로 와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어요. 편하게 이제 천천히 드시면 돼요. 두 번째. 주세요. 최연의 히트곡 흔들렵니다. 요즘엔 그 흔한 네모 선물도 안 해.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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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아. 그 전일 거예요. 카톡 전일. 나래. 나래. 요즘에 그 흔한 종이약 선물도 안 해. 종이약. 건갈. 건갈 아니면 종이약이야. 첫 마리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연. 장미꽃. 그쪽 결입니다. 태연. 꽃다발. 꽃다발. 랄랄. 저렇게 긴데 꽃. 태연. 네 글자입니다. 태연. 꽃 한 송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우와. 우와. 꽃 한 송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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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송. 3만 송이. 잘한다. 잘한다. 옛날 사람이다. 옛날 사람. 하나 사람. 하나 사람. 하나 사람. 좋은 답입니다. 좋은 답입니다. 음료 불러드릴까요? 솔라 님은 진짜 이 정도 다 먹었어. 해바라기 수. 해바라기 수.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죠? 솔라 님 맛있죠?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탱킥 3개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한 명 빼고는 다 먹습니다. 보여주세요. 또 기회가 갑니다. 드렁크 타이어가 남자이기 때문에. 시원한 냉수로 깨끗이 씻어내. 네모로 머리를 감아도 깨우네. 넋살. 시원한 냉수로 깨끗이 씻어내. 비누로 머리를 감아도 깨우네. 첫 번째는 달라. 실패. 난해 빨랐어요. 시선에 니조랄로 머리를 감아도 깨우네. 니조랄 원래 깨우네. 니조랄 원래 깨우네. 니조랄 원래 깨우네. 니조랄 원래 깨우네인 줄 알아요? 원래 깨우네요. 각질이 싹 벗겨져. 저는 알죠. 나 아는데. 쭉 한번 불러볼게요. 쭉 불러볼게요. 깨끗이 씻어내 빨랫비누로 머리를 감아도 깨운해. 빨랫비누. 빨래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왔다. JK 형님은 빨랫비누. 신! 신! 렛? 어? 정답입니다. 진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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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이거 틀릴 줄 알았는데. 와 랩 알아. 역시 래퍼다 너. 여기 여기 여기. 음악이 없어. 랩을 할 줄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랩이야. 뭘 랩을 하려고 그래. 다른 무대에서 해. 다른 무대에서 해. 내가 좋아하는 랩이거든. 다른 무대에서 하라고. 아이스크림이랑 키스하는 거 뭐였는데. 아이스크림이랑 키스하는 거. 진짜 비호감의 길을 걷는구나. 그렇지. 오케이. 됐다. 입술이라고. 하네. 키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키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자 액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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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우리 사귀는 거다. 우리 웬만하면 사귀는 거다. 우리 웬만하면. 우리 웬만하면 사귀는 거야. 웬만하면! 제스 씨래. 달기 같으면 사귀는 거다. 제스 씨 괜찮으세요? 축하드리고요. 다음 문개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웬만하면. 재밌어. 유진스. 유진스. 아 아이아이. 네모이가 엄청 혼났던 그 날. 네모이의 여친이랑 헤어지던 그날. 이거 외웠는데, 나 이거 외웠는데? 재밌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재밌는 건 좀 기다려줘요, 키? 효진이 효진이가 효진이가 여친이랑 효진 그날 20% 정도 둘이 다르게 둘이 다르게 혜진, 유진 혜진, 유진 혜진, 유진 깜짝이야, 키? 이제는 해야 돼요? 혜진, 지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혜진, 지원 귀여웠구나! 유진이 발견해 효진이가 엄청 혼났던 그날 지원이 갈친 이뤄여진 그날 hurt him say 뭐야, 뭐야 오 와우 저거 안 해봐 얘 계속 병난다니까 와우 최신곡을 어떻게 이렇게 다 땄어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다 풀고 가라 다 풀고 가 다 풀고 간다, 다 풀고 가 다 풀다, 다 풀어 와우 와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키 잘한다! 잘한다! 다 풀고 가라 다 풀고 가 근데 본인 키가 하고도 지금 말 좀 조금 틀렸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사녹도 틀리면 다시 가는데 스태프도 좀 쉬어야지 이게 괜찮아요 이게 에스파가 아니에요 아,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이 노래 들었는데 어떤 노래예요? 어떤 노래예요? 이태희 어? 에? 이태희, 이태희, 이태희? 이태희 헤어샤 애 고맙습니다 정답입니다 오, 깜짝이야.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렛츠고! 성공! 탈모사 성공입니다. 다음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많이 부었네요. 이가 안 시린가 봐. 젊잖아. 자, 갑니다. 젊어. 다음. 맛있게 먹네. 자, 솔라 씨. 다음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지금 표시를 하고 있네. 신동엽 씨가 이길 것 같다고. 좋습니다. 머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신동엽 씨는. 지금 뽕가족이 함께 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계속 맞추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못 맞추고 있어요. 오케이. 달라. 진짜 난 먹겠다. 먹겠다. 날 줘라, 음식. 쉬운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팬텀의 조용필처럼. 창피한 나의 팬텀의 조용필처럼. 창피한 나의 얇은 네모. 내 마음은 이게 안 돼. 뭐가 얇아? 제가 뭐가 얇아요.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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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가 왜 얇아? 창피한 나의 얇은 미니 소매. 실패. 실패. 창피한 나의 얇은 입술? 한 해 두꺼운데. 한 해 두꺼운데. 실패. 나의 얇은 모발. 모발. 랄랄. 그걸 왜 얘기해. 나 모발 두꺼워. 모발. 랄랄.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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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천재입니다. 지갑입니다. 어디 노래가 나와요? 랄랄 노래요. 지갑입니다. 어디 노래가 나와요? 랄랄 노래요. 랄랄 노래. 눈 네모나겠다. 저만 만들죠. 이거 몇 번을. 계속해. 노래가 아니잖아. 기세로 밀어붙여. 기세야. 그렇지. 기세로 밀어붙여. 들어와. 들어와. 기세로 가. 기세로 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기세로 가. 야, 야, 야. 앵클이 안 나와. 오케이. 기세 좋아. 야, 야, 야. 눈이 왜 그래. 감독님들도 눈이 왜 그래. 기세야, 기세. 조형필만 보고 조형필 나왔다 했는데. 저희 노래. 제 파트예요, 제 파트. 저 때 지갑이 가벼울 때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갑이 얇다고 얘기하잖아요, 돈을 안 가졌으면. 지식인 줄 알아, 지식. 지식. 그건 얕음. 진짜 얇거든, 지식.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마마무 틴가든가. 밤이나 또 낮이나. 제자리만 놀고 돌아. 부족해. 네모. 부족해 마그네슘. 실패. 아니다. 녹살. 녹살. 비타민 D.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야. 햇빛 바다에 생기는 거거든요. D하고 끝이에요. 비타민 D3? 실패. 나래. 비타민 D.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솔라야, 가자, 가자. 솔라, 솔라, 솔라.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허, 허. 어, 둘이. 둘이 너무 재밌어. 어, 한국 분들 아닌 것 같아. 어, 야, 귀 좋아. 귀세 좋아. 귀세 좋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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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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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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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랄라까지 나와, 랄라까지 나와. 랄라... 랄라 나와. 셋이 붙어. 기술 좋아, 기술 좋아. 기술 좋아. 셋이 붙어. 셋이 붙어. 붙어, 셋이 붙어. 개다리 춤, 개다리 춤. 서버. 마지막에 춤은 뭐야? 마지막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옛날 거 하네. 그리고 솔라 씨는 앉으려고 개다리 지금 계속 추고. 자, 이러면 아래에 앉게 되고. 잠깐만요. 네 분. 큰일 났네. 다음 가사. 보여주세요. 남자는 가는 눈을 뜨고 암큼하게 묻지. 네모 못하는 건 멋이 없다고. 뭘 못할까? 남자는 못하는. 세훈. 퀵스? 실패. 신동엽 씨를 위한 문제인데. 오로지 신동엽 씨를 위한. 이거 뭐지? 신. 술을. 90% 그쪽입니다. 90%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세 글자. 인삼주. 인삼주 실패. 실패. 미스키. 아니야. 난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술 한잔. 술 한잔. 술 한잔. 정답입니다. 가사. 진짜 안 궁금하다. 5번. 그 남자가 너를 배신하면 내가 데모를 내줄게. 종현. 손줄. 정답입니다. 어? 뭐야. 손줄은?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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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넉살과 문세윤. 넉살과 문세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내 돈으로 네모 다 내. 뭘 내요? 세윤. 세윤. 월세. 실패. 세금. 실패. 세금? 세금. 내 돈으로. 식비. 세윤. 세윤. 학비. 아까 월세랑 비슷했습니다. 월세? 월세와 같은 결이에요. 사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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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사글세가 있습니다. 사글세. 옛날. 실패. 사글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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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비, 복비. 내 돈으로 종부세는 아니야. 내야지. 복비, 복비. 종부세는 내야지. 복비. 내 돈으로 복비 나네. 그럼 내야지, 본인이. 복비. 뭐라고? 집세. 세윤. 세윤. 집세. 방세. 넉살. 집세. 솔라 님이 집세. 방세. 방세. 집세. 정답. 방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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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세원. 방세입니다. 자, 치워주세요. 아니, 기다려봐요. 숟가락 어디 있어요? 숟가락 괜찮아. 바로 치울 것 같아서요. 거기서 먹어, 형. 거기서 먹어. 그래, 오빠 한 장에 먹어, 그냥. 치워주세요. 미지ū 또. 마쓰. 이거요. 세oug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